리메이크 열풍에는 공연장도 예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공연계의 한 택을 본 뮤지컬 강화문 영가. 추억을 노래하는 무대에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목을. 명곡과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 지원을 맡은 윤두현 씨도 노래에 엮인 추억이 있다는데요. 특히 비옥는 날이면 어김없이 밤에 찾아가서 보래 보래. 내 곁에만 이렇게 뭐. 그때 술은 안 드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셨던 노래는 제가 오늘 불렀었던 가을이 오면 이런 노래예요. 저도 처음에 듣고.